아 아 아 550톤 내봤습니다. 그는 10억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예예예. 예 자신한테 평근로 좀 비싼 차 하나 사고 싶습니다. 스포츠칼 같은 거. 미국 때 생장도 7년. 클린턴 연봉하고 까탓. LAN 음악 4-5일까지 많은 피셔들이 나왔고,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네. 아주 아주. 우사이상,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아, 저 배가 너무 친한 배거든요. 제 배가 매우 친한 배거든요. 대만 배인데 그거죠. 고기 많다고 빨리 오랍니다. 앞전에는 10톤짜리인데 지금은 100톤짜리로 받겠다. 고기의 양이 말입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반이야. 하루 반. 하루 지나버리면 고기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나요? 아니 아니 그 부근이 있다가 수온이라든가 날씨는 안 맞으면 가든가 없어지든가 회유성이 엄청나잖아요. 태평양 온 고위도부터 저위도까지 온 사방돌아다니는 게 빨리 보일 때 앉아오면 끝입니다. 뭔데요? 뭔데요?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나는 노을 수 있는데 저리로 한번 가볼게. 어디든가 고기 모이는데 가서 통화해야 되겠는데 안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 헬기 한번 나가볼게. 일단 열어로 헬기 한번 가볼게. 네. 지금 아직 잘 모르죠. 이제 좀 이상해. 하여튼 기록은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기 뭐. 어디로 저는 일자라고 수직으로. 여기 밑에 나온 거였는데 여기는 진짜 뭐. 그냥 막 뽀얗얗기더라 뭐. 아 고기 일곱에서 한 이야기가 많네. 맞다는 이야기가. 고기 올라왔네. 마이템. 고기 올라왔네 마이템. 고기 올라왔네 마이템. 고기 올라왔네. 고기 올라왔네. 고기 올라왔네. 고기 올라왔네. 오 qual 올라왔네. 쪽 쪽 쪽 쪽. 그런 거 아닙니까. 와. 금방 음악 차이나요. 아 추워네. 쭉쭉쭉쭉 쭉. 빠지네. 이리와의 페이징 룰! 룰! 폭이 점점 더 갔습니까. 양이 없어서. 양이 좀 해야 돼. 또 한 30토밖에 안 돼. 세금운전은 빨리 내려가는데 이거는 좀 2년 거의 됐거든요. 천천히 내려가죠. 폭이 다 빠지고 없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어떻게 하룻만에 600톤 자식입니까? 그럼 폭이 언제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아..이게가 안가니깐 전화해 드릴이 그래서 사회에서 보순 피시 어 기성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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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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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보면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덤벼듭니다. 그 돈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고기를 못 잡지요, 그냥. 고기를 이제 잡다고 어였껏 올라가고 이러면 회사도 살고 선원들도 딸래 식구들하고 많으니까 다 들어도 좋으니까 천장은 고기만 쫓아가야지 일단.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천장은 고맙습니다. 꽤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일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전히 바다에 계시죠? 조금 있으면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좀 있다. 한 두 달 있다. 작업하시는 것도 예전히 중서태평양 쪽 솔로몬하고 저쪽 계시고. 예전에 제가 사주 오른대 갔을 때 보면 무전기 통해서 다른 선장들하고 정보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고기 떼 찾고 도움받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카톡으로 하죠. 카톡. 사진 찍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사진으로 고기 사진 위치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다니깐. 여기 봐라. 여기 많은 게니까. 거짓말은 못하는 거죠. 거짓말. SSB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가까이 있을 때 하긴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멀리서 뭐. 뭐라고 뭐라고 또 물어보고 그냥 이걸로 어떨 때는 바로 보이스톡이 있다 아닙니까. 스피커 기능 해놓고 그냥 하면서 다 뜹니다. 진짜 뭐 획기적입니다. 그 때 그물 빨리 안 내려가서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물키들이 250m 깊이. 그때도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장비가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지금 가늘고 실이 가늘고 좀 크게 쓰거든요. 아, 그물이요? 네, 크고 더 깊게 쓰고. 한 쫙 피하면 밑으로 깊이 한 330m 그 정도. 오, 그럼 63빌딩보다 훨씬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네 이제. 훨씬 더 들어가지. 오, 네. 확률적으로 이제 좀 빨리 가라앉히면. 갇히니까 고기가. 예. 그래, 좀 나섭니다. 그 정도면 거의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빠질 거예요. 다 빠집니다. 요즘도 가끔 물방 하십니까? 물방 많이 하지. 뭐. 고기 짓 사려고 도망가는 거. 수입이 좀 그때보다 많이 느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조금 더 늘었는 것 같네요. 많이 잡히니까요. 좀 늘어도 뭐...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나가고 하니까 뭐... 많이 잡으실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수망 실력이 느신 겁니까? 내가 잡혀야 하는데. 실력... 실력도 좀 뭐... 좀 늘었겠지. 아무래도 많이 던지고 온 사람이 뭐 많이 하니까. 공도 많이 치고 온 사람이 잘 친다고. 많이 치고 온 사람이 잘 친다고. 잘 친다고. 헉. 수건하고 뭐 그렇게 해야겠네. 수건하고 뭐 그렇게 해야겠네. 수익. 골프를 특별히 즐기시는 이유가? 골프가 이제 우리 고기 잡이하고 좀 비슷하다 아닙니까? 딱 내꼬 해서 내꼬 하는 순간이 끝이고 이것도 공치고 나면 끝이고 뭐... 멘탈 게임이고 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 좀 잘 잡아야 되고 자기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вн 그렇게 2번 얘기할때문 아이콨가 크림 인기둥 어ека 터짐 은흙이 이시가리라꼬? 이거 와요. 아 이거? 새코리 새코리. 투망은 건물 3개부터 이면 그 다음에 똑같이 먹어있는거. 주소 담으도 없고, 3개부터 이래서 수발을, 물방이다. 그럴때는 진짜 진짜 안타깝대. 빨리 다른 건물 하나 더 있으면 진짜 좋겠어. 하선 하시면 주로 이렇게 선장님들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선장들 만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친구들 친구들 만나는데 삶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대화도 좀 틀리지고 같이 종이에 있는 사람끼리 거의 비슷하니까 옛날 좀 세월 지나면 뭘 해야 되니 계획도 비슷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자주 만나시고. 운동도 그래서 같이 하시고. 지금 제일 관심 있으신 것은 어떤 겁니까? 내 자신한테 선물로 좀 비싼 차 하나 사고 싶습니다. 스포츠카 같은 거. 고기를 잡았을 때 치열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루장만 되면은 육지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요인이죠. 가장 대박이라 할 만한 의약을 한 번에 하신 건 어느 정도였죠? 550톤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보이는 고기가 아니고 우리 부산군이 아니고 잔파로 있는 소나를 추적해 가지고 투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의약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배가 만선을 하고 선담배에 280톤을 넘겨주고. 돈으로 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그 당시에 의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근 10억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한 번에 그냥 10억으로. 예예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최고 기록이죠? 예예. 그 당시에 대만배에서는 그때 최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다음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신조선 윈호프 707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3배니까 성능이 많이 보강이 되었겠네요. 슈퍼퍼세이너입니다. 슈퍼퍼세이너.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까? 크기는 지금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배입니다. 2500톤 클라스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이징 물고기에 적 Raggedive 호흡 당한 첫 번째 도시락이 닭외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